흐흐흐 전화아 아 맞다 이거 마이크 연결 해놨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들려주세요 잘 지냈습니까?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습니다 아아 잠깐만요 일단 마이크 연결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봉준형 오랜만이에요 네 형님 아 형님 연락 가시고시던데 형님 먼저 형님 한잔하시죠 아니냐 아 알겠습니다 아 들리세요? 아 아 아 아 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입니다 흐흥흥 일단은 네 이 멤버라 아이고 일단은 제가 로이조님 샷발 괜찮은거 제가 알거든요 괜찮죠 저번안은 아니지만 쓸모있는 정도인데 일단 또 우리 갱풀제로 아니 갱승제로님 죄송합니다 갱승제로님하고 소풍언니님은 제가 FPS게임하는걸 못봤거든요 저 요즘 서든만해요 아 그래요? 저 잘해요 아 그래요? 저 서든 4년 했어요 아 정말요?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소풍언니님은 저는 모든게임을 잘합니다 갱출제 소풍언니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풍언니님 뭐 FPS게임 해보셨습니까? 아니요 저 아니해봤어요 아 그래요? 그럼 말그대로 소풍오신거 같은데 하하하하 네 상대팀도 그 제가 메모보니까 뭐 오늘 오신 같이하는 분들이 아마 에어버스 에어버스? 에어비스님하고 또 김레인님하고 감스티님하고 대진용님인데 일단은 감스티님하고 대진용님은 별거 없습니다 아시죠? 고동니만 믿으면 되겠네요 네 저도 요즘 좀 쏩니다 아 요즘 제가 좀 쏘고 그래도 로이존님도 잘하시고 또 우리 또 갱승제로님도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뭐 무난하게 이길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서든 하죠 그래요 아유 흠흠 자신감이 팀사기에 도움이 되는거 아닙니까?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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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오늘 맵 아시죠? 오늘 룰이랑 맵같은거 지하철 이런거 다 해봤죠 아 지하철 벙커 그 다음 재산보급인데 뭐 벙커 저는 웨어랑 산보급밖에 모르는디 그저잉 벙커 아 걱정마세요 저희가 이끄르겠습니다 그냥 몸만 오세요 총만 들고 오시면 돼요 아 달달합니다 분위기에 자 일단 저희 친추해야되지 않을까요? 저는 되있죠 모동니 예 되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 안되있는 그 뭐야 닉네임 아이디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전에 미키님이 아마 초대하신걸 알거든요 아 맞다맞다 예비군로이죠 맞아요 네 예예 그럼 이거 어떻게 친추해야되지? 제가 친추를 풀어볼테니까 저한테 해보실래요? 네 고르게 한번 가보죠 네 이따 접속하고 있어요 접속해서 말씀주시면 제가 친추 걸어볼게요 네 잠깐만 이거 뭐야 그 그 그 소풍아니님하고요 네 그 갱풀 아니 갱승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이디 아이디를 스카이프 아이 그 여기에 적어주세요 네 잠시만요 저 외워왔어 지금 한판 하고있어가지고 그 흠 짜잔 닉네임이요 그러죠 잠시만요 아 뭐 잘 구했고 안나오지 갱플제로로 합시다 네 아 이거에요 라이브 옵션 체크를 네 그 친구 푸시면 제한테 말씀주세요 제가 친축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냈습니다 저 모독입니다 제가에요 네네 이거만 다시 닫으면 되죠 네 닫으면 돼요 제가 초대할거니까 흠 축하합니다 모독님이랑 루이저영이랑 소풍님 소풍이 안된다고 소풍이 맞을텐데 여찌 닉네임 멋있네 아 여성 여성 BJ님은 소풍언니님이십니다 예 야 친추 걸지마 아이C 흐하 아까 아 친추 걸지 말라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저번 제가 받은 쿠폰이 이건데 이게 1천명 선착순 쿠폰이에요 이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 맞아요 근데 받은 쿠폰이 이거라가지고 맞아요 그거 선착순이에요 어 뭐야 안되면 선착순 다 끝났나봐요 네 맞아요 에 벌써 아니요 벌써는 아닐텐데 맞다 여러분들 저희도 뿌릴게요 깜빡했어요 이정도면 얘들아 괜찮지 않니? 어 어 이정도면 뭐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워가세요 저 아이디 저어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옵션에서 네 푸시며 말씀주세요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저어 보냈습니다 네 오케이 로이드님 언제 오십니까 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 평소에 모독님 진짜 오늘 샷바람 기대하겠습니다 아 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모독님이 제일 잘하는거 같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전에 솔직히 저번에 할 때 로이드님 별로 못했잖습니까 아 자꾸 죽고 나가리 아 잡습니까 아 이거 솔직히 로이조님은 권총으로도 가능해요 진짜 권가능 딱 비즈가 로이조님하고 감스트님입니다 진짜 어 아직 시작 안하는거죠 예 아직은 아니에요 일단 침추 다되면 제가 모이겠습니다 저 손 좀 풀고 있을게요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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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흐흑 네 맞아요 진짜 지하철을 따고 시작을 하겠네요 그죠 오늘 아니 첫번째 맵을 지하철부터 하죠 보급은 안해요? 보급도 해요 다해요 저 보급 오돌이예요 아직 안했어요 잠시만요 소풍이 목소리 너무 깜찍해 아 뭐야 깜짝아 로이전이 너무 사실 아닙니까 에? 아니 티블리 옆 좀 시켜보려고 아니 뭔 웹이에요 이거는 이상한 소리 들었잖아요 괜히 뭐 비명이 터지는 소리 들렸는데 자 일단은 로이전이 먼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친절히 모독입니다 제가요인가요? 아니 제가 걸게요 아 네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맞아요 모독입니다 제가요 제가요 요 빼구요? 네 요 빼구요 예 멤버는요 갱승제로님하고요 로이전님하고 저구요 또 소풍안리님입니다 안에서 키워 이거 뭐 어디서 키우게 오케에이 츤슨이 이씨 오케에잉 오케에잉 상대팀이 더 어색할겁니다 대진영씨가 낫을 많이거려서 암말도 못하고 있을거에요 지금 네 맞아요 전체 차단되있다는데 지금 에? 차단되있으신다는데 어 친구 아 저 지금 허용되어있는데요 되있어요? 네 그 전체 차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아이디 뭐에요 로이조님 예비군 로이조 제가 풀게요 네네네네네 모르게 바로 해주세요 예비군 로이조님 말씀주세요 네 지금 해주시면 되요 지금 보냈어요 아 됐다 됐다 걸지마 아 슈바 새끼들 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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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끝났어 차단됐어 게임오버 손존나 자 그러면 손해드릴께요 전부 갱스님 나오셨나요? 네 나올께요 네 잠시만요 처음에는 뭐 지하철부터 4대4 네 주시면 되요 쿠폰은 하단에 제가 어 여기 방 팠다는데요 아 거기서 팠데요? 그럼 초대좀 해달라 해야지 초대좀요 뭘 아 방지받고 해줘 맞다 여기 들어오시면 될거같아요 카톡에 써 놨죠 제가 초대해드릴께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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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갱스님 이게 아주 킬댓이 적절하네요 네? 킬댓이 아우 높으시네 아 무기도 사야지 맞아 맞아 담박하면 안돼 근정무기 그렇지 캐릭터는 역시 아이유 캐릭터는 오케이 됐스 네 데모존입니다 아 제가 또 초대 맞다 깜빡이 불었네 소풍님 제가 초대드리겠습니다 네 로이존님도 초대 오케이 됐스 무기만삼 내일만 네 블루블루블루 아 이 벙커맵 해봤음 이게 인원마다 이게 또 맵이 달라지기때문에 아시죠 이거 소풍게임 네 네 네네 네 밧설은 들어가야되나 그거밖에 안남았는데 A1 킬댓이 36번인데요 야 여기서 아니 소풍님은 15?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우리팀 내가 보기엔 진짜 큰일났다 진짜 아니 네 아 맞아 아니 소풍님 네 8킬리 44데스가 뭐에요 내가 내가 킬댓이 제일 높은데 아니 어제부터 되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8킬리 44데스라니 8킬리 44데스라니 이거 소풍님 이거 완전 롤만 하시네 아 제가 쏘는거 막 사람 막 그렇게 쏘는거 되게 못해가지고 아니 롤에서도 케이틀린하면 사람 쏘는데 뭐 아니 그건 뭔가 사람 안갖고 이건 진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?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레인언니 제가 쏠긴 했어요 그 1대1 했거든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그럼 일단 소풍님을 방패로 세우고 저 인간방패 세우시고 저 인간방패 세우시고 저 인간방패 세우시고 네 저 인간방패로 하십니다 캐리아는 방 그걸로 오케이 네 일단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네 몽골님이 그 감스트님이십니다 감스트님 이거 총 다 써줘 그 내가 개선대로 나 되면 안돼 다보다 날 많으셔 이거 쿠폰 이거 똑같은거라서 안될걸요 이미 다 썼대요 에어님은 서드하는걸 아예 모르겠는데 게다가 지금 전적도 지금 초기하셨는지 아예 모르겠는데 게다가 지금 전적도 지금 영영이어서 아이고 흠흠 애들 걱정마세요 정말 전 1인분 합니다 저도요 에? 제가 3인분 할께요 그럼 나머지 0인분은 갱풀님 아 갱슨님께서 에 아 근데 로유저형이랑 이런거에 인연이 참 많은거 같애 진짜 항상 같은 소리 아니 라고 아 아 하지 말아요 흠흠 흠흠 로유저님 같이 다음에 노래방이나 한번 가죠 노래방 좋죠 남자가 한번 입에 형님 저 소고기가 먹고싶습니다 흠흠 좋아요 흠흠흠흠흠흠 뭉진이 형님? 형님 창고에서 어디까지 있으세요 놀러와라 오늘 이기고 놀러가자 진짜요? 응 로유저님 그거 준비하세요 그 소리만 제가 1년째 들었어요 네 잘하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척 어 뭐야 이거 휴네 아 이렇게 됐어 로유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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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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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갑시다 이번엔 이깁시다 저번에 졌는데 이번엔 이깁시다 보독님 한번 보여주세요 아 보여드릴게요 아유 진짜 잘한다 오케이 어디 어디로 가야됨? 이 맵 처음으로 하는거 같은데 에이 아 마우스가 잘 안 움직여 하하 전부 남탓 봐라 아 시작부터 남탓 아아 아이 마우스 진짜 잘 안 움직인데 아니 로르할때는 그렇게 잘 움직이면서요? 아 갑자기 안되네요 아까까지 짓는데 어 저기 뭐있다 뭐있어요 뭐있어요 뭐야 뭐야 이거 오른팀에 어 전방에 저 서풋이 가요 샤샤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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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아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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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샤 하나 더 하나 더 샤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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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쪽 탈 하시는데 가 가 가 가 아 오른쪽 오른쪽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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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뭐가 뭐해 아 아 아 왜 걸렸어 와이썱시 야하 솜 mg 이야 깔끔하게 응 이겁니다 이거 아 로 bottlene 아 로리존 님 뭐하십니까 위 발전 Ibola 올킬 아이 시작부터 좋네요 양아 양아 랩 질ICE 잘하신다 재노 아 지금 저한테 지금 짤받으실레고요 양아 양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 Rouge 이 이 참고로 저희가 지금 수비에요 사실 양아 양아 왜 안 나오는 거지? heroCs 수푸님 거기 오른쪽 조심하셔야 돼요 오른쪽요? 어eton 점 어..오는것 같아요 수푸님 가..가면 제가 같이 갈께요 어엉 아어어어 유아! 오이 여저저 저 앞 те 앞 저 둘 오케잇 시사시 SCROOOOO 아이 좋아아아 좋원 Insurance 아! 미쳤다 미쳤어! 아! 좋아! 아 좋다 좋다 아 진짜 사람이 없다 저기 아 이거 깔끔하게 이깁시다 깔끔하게 아... 숯보셨어요? 좋아 저기 쪼쪼 저기 쪼쪼 오케이 오케이! 깔끔해! 아 뭐야 아이 깔끔하게 이깁시다 아 지금 상대팀 아 상대팀 보세요 033이 지금 3명이에요 아유 오늘 진짜 삘 터졌다 오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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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샤어어어 아유 깔끔해 저기 완전 초상급인데 아 이거 완전 툭풍낙엽이야 미니언급이야 미니언 에이로비가 몽골입니다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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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아아 걱정마세요 따드리겠습니다 이런게 스테리 할거 같애 슈퍽이 우린 버스 받아요 네 지금 진짜 버스야 아 좋아 아 오케이 슈퍽을 안 썼는데? 어? 앞으로 갔어? 여기 여기 클리어 여기 클리어 샤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슈퍽이 아아아아아아 샤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샤샤옥 야 버스인데 버스? 야 깔끔해 한 번도 안 죽었네 아아 우적고 어 좋아요 오동네 예 라면 하나 끓여먹고 와도 됩니까? 아 라면 2개 끓여도 됩니다 라면은 소세지 끓여먹어도 되요 아유 뿌리구름 좀 시켜야겠다 아 시시하다 진짜 아 시시해 시시해 혜리거 왜 기었지 이거? 아 스트레칭 하고 오고 싶다 아유 이거 컨텐츠 엄청 빨리 끝나겠는데? 제일 빨리 끝날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람구실은 대정님밖에 못하시네요 정력이 무슨 표정일지 존나고 저는 에어대정님께서 사실은 잘하시는데 일부러 막 그 전적색탕을 한거 같았는데 아닌거 같아요 못하기때문에 그나마 색상한거 같습니다 아유 전부다 창고갔어 4명다 창고 아 개웃기네 아주 좋았어요 시작부터 그냥 추풍낙엽이였죠 아 닉티뿍지도 말 무서워? 네? 치흙 여덟개 시렸어? 상대 맨날에 건드리는 자 달달하고만 아 느리네요 저기도 잘하면 그냥 바로 끝날거 같은데 9시 전에 그럴 수도 있어요 30만에 끝날거 같은데 아 아 저희가 아 왜 군보다 개인창고에 들어갔지? 시간 끌려고 하는건가 그렇죠 지금 뭐 핑계 구시를 또 만들고 계시는거죠 일단 최강 덕배님이 그분이구나 그 뭐야 김레인님 총을 안쏘더라구요 적인지 아무도 구분부터 못하는거 같아요 저분이 저 구분을 잘 못하신거 같아요 진짜 못해요 제가 킬 땄어요 님도 그다지 아 저 킬 땄어요 저는 그거는 팀원들이 다 해준거 아니겠습니까 다 해줬기때문에 그나마 피가 좀 없는걸 드신거에요 아니요 제가 인간화들을 잘했죠 앞에서 받으면서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자 이번파너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잘하는 분 따라가야되요 잘하는 분 따라가야되요 아이 진영 바꿔 지금 아 한매땅 3판 2선이예요 잠시만요 어 저긴거 어떻게 되는거야 지금 어 나 죽어 어 나 맞았어 아니 낙서 어 전박이 적 하나 더 하나 더 샷샷 나 이거 알테베가지고 큰일났다 샷샷 샷 아 아 클릭 아 아 아 아이 4킬 해버렸는데요 또 아이 그쵸 오늘 되는구만 복근 사야겠어 복근 자 갑시다 조심조심 자 먼저 가겠습니다 아야 어 위험한데 여기가 자 우리 설에 제가 설할게요 설 망좀 봐주세요 네 오케이 뭐야 아 뭐야 와 B A여 A A 근데 두 분이 저 설할 때까지 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A여 아 아 아 서 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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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멈춰있어 야 진짜 이거는 권 야 이거 권총으로 이기겠는데 권총 내가 하던 쏘던 판 치고 가장 스무스한 판이네 이거? 아주 스겜 가겠는데 스겜 갈게요 개돌 이거 아 진짜요! 네 조심하세요 거기가 자리가 더 빨라요 상대 맵을 모르네 네 앞뒤에 저 다 있나 보여 보니까 파워 듬뿍 치 제가 설할게요 비설 좋아 아이 좋아 찌빵 뭐야 역시 대전씽님이 그나마 사람이구만 우리 대전씽 정병앙 아이 아이 시시하구만 좋구만요 아이 킬이 세명과 똑같네 4킬 나눠먹네요 이번에는 아이 좋아 깔끔하네 깔끔 아 소풍님 소풍 오셨습니까 아이 거참 아 죄송합니다 아 뭐야 여기 세명 저 적배 적배 세네명 로이준님 그쪽에 세네명 있어요 어 조심조심 오른쪽도 조심하세요 자샷 오른쪽 예 아마 어 저기도 있네 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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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기지 어 어 어 좋아 좋아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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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천 명 선착순이에요 한 대 톡 톡톡톡톡톡 어이엇 아 아 뮤빙 살아있어 아 샤샤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야 깔끔하네 짜잠 아이 이거 끝났네 흐흐흐흪 이게 끝났네요 내가 브론즈라서 모르는 건가? 소풍기 1킬 합시다! 아 네! 네 아 여기가 다 죽을 것 같애 네 그럼 좀 앞으로 나오셔서 저격해도 될 것 같아요 아악! 어 살았다 로이 지금 제가 설할게요 망좀 봐주세요 설 아니 A랑 B를 안와 어 여기 빼고있어 아 네 아니 기방인데 아예? 예 저희도 기방해요 여기 기방해요 제가 이 뒤쪽 볼게요 뒤쪽 제가 이쪽에 있고 A여 제가 앞에 있을게요 어! 누가 있다! 네 조심해요 와드 와드 어어 샷샷 저분들 가만히 서시는데 그냥?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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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참 어떻게 한번도 안 잤냐 우리가 아이쿠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아 제3보급? 좋습니다 여긴 또 자격도 잘해놨는데 오케이 어 뭐야 어떻게 뚫렸지 저게 아 강태 강태 아 오자마자 바로 개인창고 들어가네 강태 안다 가려고 이거 방 다시 파야 될 것 같은데 방 다시 파죠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방 다시 팔게요 어 아닌가 어머 아니 방이 바뀌면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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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비번 보인다고? 저 비번 안 보여줬네 어? 비번이 어딨어요? 어디 보면 게임 옆에 가로 하고 인원이 늘어나니까 아 저게 비번이구나 설마 소풍님께서 유추를 하하하하하하 다이소다는거죠 아 제가 가릴게요 아 근데 거기 안..잠 잠깐만요 이거 들어가면 초대해 주시겠죠 초대 아 또 다시 초대 이거 어떻게 가려? 아 나도야? 나도야? 미안 아 헤만에 잠깐 꺼놓고 네네네 이거 인원제야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바꿔서 인원은 무조건 4대4로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또 소풍님 초대 로이전님 초대 됐으 그래 저격도 껴놓자 저격 저격을 굉장히 저격좀 쏠거 같은데 저거 쓰나못해요 아 그럼 제가 한번 쓰나 해보겠습니다 부풍님이 쓰나 원쓰나로 가나요? 제가 쓰나를 한다고요? 저요 소풍님 불러로 오세요 됐다 네 됐네요 저 쓰나 잘해요 여러분들 고참 이상하네 진짜요 제가 쓰나를 딱 했는데 로이전님이 정말 뼈아픈 경험을 한 번 해놨습니다 진짜 잘하구만 아 뭐야 나 준비완료 네 레디 사실 이거 제산보급은 제산보급은 블루가 유리하지 않나요? 아니요 4사는 레드가 더 유리해요 아 4사는 더 유리해 레드가? 뚫기가 쉬워가지고 아 나 레디 아니네 죄송합니다 화이팅 갑시다 화이팅 이거 이기면 이기는거잖아요 3판에서 맞죠? 뭐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 토풍님의 쇼 보세요 네? 아니 토풍님 쇼 저기 여기 여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로와 네 백기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막으시면 돼요 네 제가 리뷰해둘게요 아 또 각진다 총 큰일났다 도대다 또래에 걸렸어 이거 각졌다 툭툭툭툭툭툭툭툭 큰일났다 저 에이 안보여요 아 총 렉졌네 에이 안보입니다 아 각졌어 큰일났다 알트템이 또 캐리했네 이거 B 저 혼잔데? 아 이거 네이소 네이소 뒤에 아 야 총 각진인거 이거 어떻게 하냐 경제야? 이거 그거 형 템 누르셨죠? 알트템 그거 하면 안돼요 로딩할 때? 네 외로워 아 이거 젓 됐네 이파 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러냐? 네 총 각진인거? 네 위치네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? 제가 다 잡았던 어 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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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갑니다 사다리요? 네 사다리 두명 손지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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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못돈다 이거 괴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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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큰일났다 폭탄 잘못 던지 아니 각져서 이거 못 맞춘다 이거 어떻게 2층 하나 2층 한대 보내는거지 보내는거 와 졸라 잘 쏴 개 끝 아 큰일났어 각져 총 야 이거를 와 와 와 와 이거 총이 안오리잖아 이거 좋아 내 몸으로 움직여서 맞춰야돼 단골에 비 이거 B인거 같아 B B 맞았던건데 남은 다 B 토풍님 전진 거기서 전.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전졌다 아 나 죽었다 홀하나 홀하나 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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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오이 좋아 뒤지게 아 나 잘못 샀어 아 그 폭탄 잘못... 날렸으면 잡았는데 오오오 자아 심장 개머동이 좋아 칼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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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전